음악 독도를 넘겨줄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던 독도 훈련을 올해는 아예 훈련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도를 넘겨주면 윤석열의 임무는 확실하게 마무리되겠죠 올해 11월에 한미일 안보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또 미국의 나토의 아시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윤석열은 일본과의 갈등관계를 다 풀고 확실하게 동북아시아의 돌격대 역할을 해라 본래 친일 4대 주의자였던 윤석열 너무나 좋은 떡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독도 우리의 수비대가 있죠 독도 수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 장병들도 나가 있는데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독도 영토 수호훈련 1986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예의가 호구 윤석열 공범 윤석열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시라든가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는 홍콩의 사우나 포스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인데요 자주민족 독립국가를 외쳤던 8월 15일 1945년 그런데 그것을 매도하고 1948년이 건국이라고 외치고 돼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을 전격 기용한 윤석열 이제 독도만 넘겨주면 윤석열은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더라도 후쿠시마로 망명 갈 수 있는 준비가 마쳐지는 것인가요 나라가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포원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02-800에 7070 내역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다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7070이 누구의 전화였는지 대통령의 전화였는지 아니면 김건희의 전화였는지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공수처에서 이것을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숨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통화기록 내역도 공수처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건 전모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직권남용을 어떻게 했는지 수사방해를 어떻게 했는지 형사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은 출당하라 윤석열을 제명하라 특검법 배신자 윤석열은 특검법을 받아라라고 하는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어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 본래의 친문 아니야 왜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느냐 라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죠 본래 용병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국민의힘 스스로가 망해가는 정당 그리고 사라졌어야 할 정당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할 정당이었는데 검찰총장 용병을 데려다가 그 대통령 권력을 장악한 뒤에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래 사라졌어야 할 정당인데 용병을 통해서 그나마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있는 당원분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보수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어떻게 탈바꿈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시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은 또 한동훈 찍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신 차려야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윤석열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지지기반을 잃게 되면 남는 것은 권력기관, 검찰과 군, 경찰, 사법부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내세우는 게 결국 김영현 아니겠습니까 김영현이 결국은 군을 장악해라 확실하게 장악해라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영현 너는 인사청문회에서 무덤을 파고 바보가 되더라도 군을 반드시 장악하라라는 지시를 내려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것입니다 참 이 건국절 본래 내일 8월 15일 날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해방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건국절로 제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워낙 저항이 거세니까 발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한심한데요 건국절 논란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진 게 누구 문제입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블랙먼데이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요동치는데 휴가 가서 공돌이나 하고 말이죠 인기놀이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내수는 부진에 떨고 있고 또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놓고서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누가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사람이 과연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건국절과 먹고사는 문제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건국절은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더럽히고 우리 일제하의 투쟁과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게 왜 먹고사는 문제하고 등치시킵니까 면피하려고 별하별 수단을 다 쓰지만 또 함정에 걸려버린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국 문제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승만을 건국운동이라고 했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또 놀라울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부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용산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2027년도 완공이라고 합니다 왜 용산공원에 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2027년까지 윤석열 정권이 갈 일은 절대 없지만 청공오피스텔이 보이는 그곳에 왜 용산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구시라도 지내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 제사라도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을 기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승만은 자신이 스스로 국부라고 했다가 4.19 혁명 때 자기가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가 4.19 혁명 때 남산에 있는 동상을 우리 시민들이 가서 무너뜨려서 밟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또 용산공원에 대통령실 앞에 세우는 윤석열의 저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역사에 부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BC 세력 그리고 박근혜 세력 이 세력들을 국정농단의 세력들을 사면복권 이제는 아예 복권까지 사면시키는 것까지도 복권까지 시키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그리고 제보는 우리는 한패다. 나는 이 세력과 이 세력을 기반으로 삼겠다. 그 후 유튜버와 함께 이 국정농단 세력 퇴행 세력을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국정운영의 기반이다. 이 세력이 나를 20%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나를 10%로 떨어뜨리지게 아닌 세력은 이 세력들이다. 그리고 난 이 세력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비록 검찰총장 해먹으려고 이들을 감옥 집어넣고 기소했지만 그것은 그때 얘기야. 나의 정치적 개인적 이 아심을 위해서 내가 수사하고 기소했을 뿐이고 조작했을 뿐이야. 나는 원래는 이 세력을 사랑해. 이 세력과 함께 나는 영원히 갈 것이야. 이 퇴행 정권 친일사대주의 정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취임 첫해 이재용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년특사, 2023년 특사에 누굴 참여했냐고요? 바로 이명박. 이명박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국가안보실의 V3라고 불리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 유죄확정 2개월 만에 참여시켰습니다. 김태효는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에 비밀문건을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농단을 벌였던 사람들. 이번에 좌르르르르 다 복권사면시켰습니다. 원세훈 여러분 아시죠? 특할비 내문사건. 그 명단 리스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최경환이 남재준, 이병기 다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이죠.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다 복권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지가 뭔데? 지가 다 집어넣고. 무덕입니다. 김기춘, 조윤선. 김기춘 대단한 사람이죠. 조윤선, 조원동 전 경제수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우병호. 우병호도 복권시켜줬습니다. 또 문거리 3인방 있죠. 안봉근, 이재망, 정호성.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김경수는 그냥 면피용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전 정권과 화해한 것처럼 하는 면피용 제스처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분열하겠다는 농관책에 불과합니다. 분열 전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김경수 복권시켜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 큰 이재명 원칙대로 가는 꿋꿋하게 나가는 이재명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과거의 국정농단 세력들이 김경수 뒤에 다 복권 사면됐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 영인을 건드렸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곳에서 한 여론조사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독립기념관장 부적절하다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74.5%입니다. 이 74.5%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영석 적절하다가 12.2%에 불과합니다. 참, 이 74.5%는 이게 사실상 윤석열 반대 세력이에요. 이 영인을 건드려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김영석을 사퇴하시키라는 요구에 그건 내 인사권이야. 니네들이 왜 그래 도대체. 자신의 멘토였던 누굽니까? 이종찬 회장이 김영석 사퇴하라고 요구해도 하지마 이건 나의 인사권이야. 내 인사권을 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은 당신 개인의 인사권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사권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것이지 자기 친구, 충안구 선후배, 자기 술 친구, 자기가 신세진 사람 이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라고 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사권을 막 휘두르다가 당신이 인사조치 당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도 20%로 내려갔습니다. 26.9%. 부정이 무려 71.1%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면접조사로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또 하나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은 36.1%. 한동훈은 17.9%.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27.0%. 엄청난 20% 차이입니까? 네. 19% 차이인가요? 네. 민주당 지지율은 39.2%. 국힘은 29.1%. 이것도 10% 차이가 납니다. 이미 끝난 정권. 더 벌어질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를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정교과서 사건. 그때도 역사학과 선생님들과 교수들이 서명운동을 보면서 반대행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역사를 건드리지 말아라. 역사를 건드리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멸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학계에서도 역사학회 48개의 역사관련 단체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에 문장에 앉히냐 이거죠. 많은 역사단체들 강원사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많은 학회들입니다. 한국 독립사학회 한국 러시아사학회 48개 단체에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해외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정부의 광복절 행사를 불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의 107개 시민단체에서도 김영석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우스 모닝포스터지의 위로판이죠. 디스위크인 아시아에서도 홍콩의 위로지입니다. 도쿄와 워싱턴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정부의 관리들을 주요 학술기관에 앉혔다 이러면서 한국 내의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8.15 행사에 독립운동 후회들이 참석하지 않겠다. 한국의 뉴라이트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 위에서 한국이 압박당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중국 바이든 행사는 현재 여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